요즘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 마음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실 것인가 이것들이 제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그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지난주일날 전교회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이제 이 금식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또 금식에 동참하여서 허기가 느껴질 때 그것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굶주린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한 주 내내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 성도님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춤을 추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임제 혹은 임제의식 이 단어를 많이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는 임제 혹은 임제의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의 임제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다시 꺼내 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제 연습이라는 책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사실 이분은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인물이지만 자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주방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제를 목말라 하는 그런 참 귀한 분이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또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박제된 호랑이 이게 모양은 다 호랑이고 그냥 상틀 것 같은 포즈를 취하지만 그 호랑이는 죽은 호랑이에요 우리는 그 죽은 호랑이를 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호랑이 생생하게 입김이 나오고 그 포효가 나오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추구하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뭐 추구라고 안 읽기도 하지만 읽는 분들도 이게 혹시 여러분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끝난 옛날 애인 편집권에 읽듯이 읽으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헤어진 옛날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읽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내 진짜 내 인생의 애인 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오늘도 나와 깊이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게 그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 연말부터 제가 목말랐던 이제 이 교회적으로 참 그런 목말랐던 부분들이 채워져 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기쁜데요 저는 이번 금식 선포에 큰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육신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굶주려 하는 이 갈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모든 분들이 저는 창세기 28장 16절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영위하려다가 드나가지고 광야에 내 던져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야곱이 던졌던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온통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영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던 인생 그랬던 야곱이 그 고난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번 금식에 모든 성노님들의 금식의 열매가 이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수많은 모태신앙인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랜 인생의 방황을 끝냈던 한 인물 그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세는 어릴 때 이집트 공주에 의해 양자로 위방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덫이 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미대한 광려로 숨어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 미대한 광려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고난이 오면 그 환경이 적응이 안 돼서 미대한 광려에서 고난이 극심할 텐데요 왕자예요 왕자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모든 배려를 다 받으며 살던 그 모세 입장에서 미대한 광려에 던져지는 게 이거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고 그 광려에서 있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 혼미하고 방황이 많았겠냐고요 그런 그 내면의 갈등과 방황을 끝내게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추리국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은 이게 파도타기예요 파도타기 제가 언젠가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서핀 USA 이 노래를 만든 배경으로 한 그런 빛이다 그러면서 저를 그리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도타기를 하는데 내 감동을 받았던 게 유심히 보니까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엄청 많이 파도를 타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용 쓰지도 않아요 아주 가뿐하게 파도를 타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파도타기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신앙생활이 이게 파도타기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파도타기와 신앙생활의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파도타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파도는요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문에서 자기가 막 각성하고 내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내 죽을 것 같다 왕자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각성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날도 그냥 자기 장인 양떼 그 당시로 이 목자라는 신분은 엄청 초라한 신분인데 여러분 그 나이에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인 밑에 양떼들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날도 양떼들에게 먹이 먹일 데가 없나 그러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랬던 모세에게 파도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바울 바울 그렇게 엄청 떠받들지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날도 바울이 자기가 뭐 그냥 각성하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의 자리로 나간 거 아니고요 그날도 바울은 혈기 등등 해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색 도상으로 그냥 아주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포악한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포악한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포악한 인간도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파도는 그분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 파도는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돈이나 왕창 버려야 되겠다 난 40살이 한국에 와서 고아원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과정에서도 힘든 게 없었고 지금까지도 내 인생은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신앙생활이 파도타기냐 여러분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에 반응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하께서 그가 보려고 들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러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찾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각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어요 모세가 한 건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마리아 마리아가 막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검식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가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맡고 싶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고 떼선 거 아니에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파도에 마리아는 이렇게만 반응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파도 일으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 단위 목사를 통해서 지난 연말부터 파도를 일으키시도록 오래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온 교회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만 하면 돼요 내가 썩 보니까 지금 누가 금식했고 누가 안 했는지 확 표시가 나요 얼굴에 막 윤기가 잘 잘 흐르는데 근심이 많아 보이는 그분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 하세요 금식 파도를 일으키는 게 어려운 거지 거기에 내 몸을 막히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제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니까 이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파도에 파도타기로 반응을 했더니 바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4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도타기에 여러분을 몸을 맡기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종교를 릴리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어 단어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으로 릴리지오에서 나왔는데요 이 릴리지오라는 단어는 묶다라는 뜻이랍니다 뭐로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에 운동회 할 때 2인 1조 발 묶어가지고 뛰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그냥 나 혼자 뛰라 그러면 냅다 그냥 달리겠는데 이 상대방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그렇게 고를 향해 달리는 게 발 묶어 뛰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발을 묶는 거래요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때 좋았죠 누가 날 통제합니까? 막 살 수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예배도 잘 들여요 봉사도 잘하고 성김도 잘해가지고 이웃도 잘 성기고 헌금도 많이 해요 모두가 다 신신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일 생기면 지 혼자 냈다 달려버리는 걸 뭐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특히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뭐예요? 밥도 같이 먹고 애교도 부리고 한 집에 잘 살아요 관계도 좋습니다 막 살살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소리도 잘해요 용돈 탈 때 그렇게 관계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뭐 결정할 때 보면 지 혼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 혼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냥 열받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화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너한테 나는 무슨 의미냐? 돈 대주는 물주냐 나는? 너한테 나는 뭐야 도대체?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좋은 자식은요 막 그냥 부모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안마해드리고 말벗대드리고 이것도 좋은 자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랑 자기 인생을 상의할 줄 아는 자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의 경험으로 아빠의 경험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크리스찬은 주님과 더불어 발묻고 뛰는 거라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 세 아이에게 요즘 종종 하는 말이 네 인생에 결정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네 인생에 코치가 필요하다 코치가 김연아 같은 대선수도 코치가 있잖아 코치가 하라는 데까지 하고 지시하는 데 따르는 코치가 있잖아 네 인생에 코치가 있니? 하나님이 네 인생에 코치가 되도록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가 반응할 때 파도타기를 하는 모세에게 바로 태클이 들어갑니까? 신버서라! 왜 하나님의 태클이 통제가 바로 들어가느냐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느냐 설교를 많이 듣느냐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가 내 인생은 모세는 광야에서 그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디안 광야가 왜 모세에게 혼미한 그런 세월이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살인사건의 과정을 제가 보니까요 성경이 의외로 그 모세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결과는 나빴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독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굉장히 좋은 동기 아닙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재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처죽이니라 비록 동기는 나빴지만 결과는 나빴지만 모세의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악한 동기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다고 다 결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할 때 그 순수한 동기가 코치 되시는 하나님 손에 통제가 될 때 결과도 좋은 거예요 모세가 이걸 놓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떠들어 보시면 동기부터 악했던 건 처음부터 사기 처먹으려고 이랬던 악한 사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대한 광야를 배회하고 계시느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걸로 시작했는데 왜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던져지는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국기장 11절 12절에서 찾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휘부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다음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왜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는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는 결과가 있었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식하는 삶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 하나 보면 죽이는 일, 뭔 일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모세였단 말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오늘 여러분 간혹 무슨 대인께 목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무슨 목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다 이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모세의 삶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가 없었고 제멋대로 달리는 인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혼미한 삶을 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파도 안에 그가 편성해서 파도 타기를 했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됐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혼란이 없는 인생 혼미함이 없는 인생 오늘 사건 이후에도 모세는 성깔도 잊고 실수도 하고 우리 같은 인간과 똑같은 일을 다 저질러요 그러나 모세가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가 혼란이 없는 것, 혼미함이 없는 거예요 딱 제 인생이 그래요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이전과 이후 성깔, 급한 성격, 다혈질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바뀌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내 인생의 구세주로 그분의 파도 타기에 내가 편성하고 나서 다는 코 말씀드리는데 내 인생의 혼미함은 없습니다 혼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의 삶의 패턴을 보면요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런 류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추레국 4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모세는 거기에 반응하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읽었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여호와께서는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모세가 반응하는 것 그 다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4절을 읽었고 추레국 4장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이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 이후로 모세의 삶의 패턴에서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모세는 거기에 반응하고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민숙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여기 온유가 여러분이 아는 그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온유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 고대 시대에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 종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은 질문할 수 있고 종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존재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그걸 성경이 온유라고 말한답니다 저 같은 다혈질 실수만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아 나도 온유할 수 있구나 그냥 매가리도 없고 이게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성깔도 좀 있고 다혈질이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그게 답하는 사람으로 온유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그 지면에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금식에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면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과 발묻고 뛰는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 어떤 걸 통제하기 원하느냐 많은 게 있지만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열심히 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린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거룩과 관계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거룩입니다 오전에 나와 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영적으로 신령한 해석이 없나 그래가지고 막 자료를 엄청 뒤져봤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책값만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더만 하나님이 거의 바로 말씀하셨더라고 왜 그랬는지 5절을 보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답이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되는 명령이 뭐였다고요? 네 신을 벗어라 왜 벗어야 된다고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요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요다 개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짓말 그저 변명하기 좋아하고 위기만 모면하는 되는 식으로 얼렁뚱땅하고 주변을 둘러봐서 사람만 없으면 그냥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거룩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금식 많이 하면서 여전히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것 같으면 그냥 밥을 드세요 그냥 마르고 고생을 하십니까 금식은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가 대학을 가면 1년 내내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항변 온 세상에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시느냐고요 간단한 대답 왜 너만 갖고 그러느냐고 너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식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며 나가려고 노력하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는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다면 두 번째 사명과 관계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 아까 하나님이 임제를 통해 모세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통제가 신발을 벗어라 그룩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유심히 보니까 두 번째 명령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구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에 바로 연이어 나오는 명령이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사리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가라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요 첫 번째 명령에 그냥 뿅 가가지고 여기 이 거룩한 땅 내가 발견해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고 텐트 치고 신발 벗고 거기 들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누리기만 하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 신음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단 또 저희 같은 보수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막 금식하고 임재경험하고 약먹은 사람처럼 헬렐레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룹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 악한 시대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니면 미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3일절이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100년 전에 그 3일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에 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3일 운동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이 민족 대표라는 이 말이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가슴벅찬 이야기예요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100년이 됐대니까 언제 일어난 운동입니까? 1919년이에요 1919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1884년 그렇게 선교가 시작됐으니까 3일 운동이 일어난 건 복음이들하고 35년밖에 안 되던 때예요 그때는 남북 분단되기 전 아닙니까? 남쪽 부쪽 다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20만명밖에 안 될 때예요 20만명 크리스찬밖에 안 되던 35년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신흥 종교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 20만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작은 기독교에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쓰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뭐예요? 막 그냥 금식하고 원해받고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점점 개인 종교가 심화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 시대에 이런 3.1운동 같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33명 중에 크리스찬 대표가 3명 나올까? 지금 3명 나올까요? 영향력으로 쳐서? 저는 지난 17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교회 앞에 이 구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호가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부터 구호를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문 닫아 놓고 우리만의 즐거움이 언제까지 노래를 불러져야 되느냐고요 구호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요?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우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요즘에 저는 나, 우리, 세상 이 세 단어를 많이 주목을 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전환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야 돼요 심벗으라 그랬다? 난 거룩을 지킬 거야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향하여 네가 가라 사명이 회복되는 금식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3월 1일 다락방 금식 집회를 지금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설렙니다 저는 오는 3월 1일 점심, 저녁, 그 다음에 그 다음날 3월 1일 아침 전교회적으로 새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점심, 저녁, 아침인지 아세요? 그게 더 길어요 더 괴롭히려고 3월 1일 새끼 금식을 하면서 우리 순장님과 순원이 함께 모여 나와 우리로 시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오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것으로 이 조국과 민족을 향한 기도로 이것이 열기가 옮겨가고 그리고 저녁 오후에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는 교회가 홈페이지 오시면 다 그거 시간 어떻게 쓸 거라고 다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새끼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거룩을 꿈꾸겠습니다 단위 목사부터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냥 포장을 하고 구호를 하는데 분당 우리 커턴을 이러고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나고 들키면 큰일 날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들여다보더라도 거룩으로 무장된 공동체 그런가 하면 하나님 두 번째 명령에 기를 기울입니다 신음하는 내 민족 내 백성을 향하여 너는 가라 그 말씀 앞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목표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려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너무 오래 광야에서 혼미한 인생을 보내놓으니까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나 뭐라고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이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등감으로 신음하는 낮은 존재감을 표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복잡한 설명 안 하세요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열등감 투성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은 12절에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어때서 네가 너를 너무 모르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네 자격 없다는 거 그래서 네가 혼자 보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대목이 저에게 눈물인지 아세요? 개척하고 지난 17년 모세보다 더 열등감이 많고 모세보다 더 초라한 저 자신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던져주셨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도저히 나는 지쳐서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설치지 말고 날 의지하란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무수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건강관계연로 진리를 선포해 às 0.349-2077-80502-510103-0.38201.000 축복 1.300825-1702-010617-0.287202-0105401-0105302-0109254-0105-0106801-0105602-0104-0105602-0106202-0106165-0106254-0106154-0106165-0106 är